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이 더위는 주말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포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는데요. 이로 인해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가운데 동풍까지 가세의 열기를 실어나르면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더위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까지 맑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와 불쾌 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가급적이며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차가운 물을 수시로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5조는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6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전 해상에서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올여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무더운 날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바다에서도 수온이 높아 양식어류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다 남해안에서 적조까지 발생해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과 울진의 지난달 31일, 포항과 경주의 1일 오후 4시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포항 지역 4곳의 바닷물 온도는 27도에서 28도를 기록했습니다. 넙치의 적정 수온인 21도에서 24도, 강도다리 14에서 17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류의 수온 1도는 사람에게 10도의 기온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로 인해 영덕 3군데 양식장에서 4천여 마리, 포항 5군데 양식장에서 2천4백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먹이 공급 중단과 어류 스트레스 최소화, 죽은 물고기의 신속한 처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어류의 면역력이 크게 약해져 있어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일단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수온을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가지고 사육 관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온으로 가뜩이나 시름 깊은 양식어가에 적조까지 말썽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에 일주일 전 적조주의보도 발령돼 동해안 어민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헬기와 어업 지도선을 동원해 적조 예찰에 나섰습니다. 포항 지역 62개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는 1,230만 마리, 지난 2년 동안 1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과 적조가 연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산북도는 특히 취약계층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988명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고 경로당에 두 달치 긴급 냉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은 집안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활동보조인력 2천여 명을 통해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형상강 어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내수면 어업허가와 어업건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합니다. 현재 형상강에 허가한 어업허가와 신고는 자망과 통발, 폐류 채취 어업 등 보상 대상은 11건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중으로 어업인과 폐업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어업건 폐업 보상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주시 건천읍에 석산 개발 확장을 두고 주민과 업자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가 심각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막았고 업자 측은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토석 채취업체가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2차 공청회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천우 개발이 11만 7천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연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석산 개발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에 시달렸는데 또 확장을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 자료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과학의 자료를 가져가서 그대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니 지방환경청이 한 걸 제대로 이행해라, 이행 안 하고는 공청회 할 수 없다. 주민들은 지난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1차 공청회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몇 차례 회의 뒤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시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주민들은 끝에 가서는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석산 개발 확장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선리 일대에는 지난 1979년부터 도로 공사용으로 석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금속노조가 최근 포스코 원화청 노동자 6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포스코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권리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88%는 포스코의 가장 절실한 변화로 비정규직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노동 존중과 차별금지는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50년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노조와의 직접 교섭, 안전시스템 점검, 정규직 전환 등 5대 요구를 포스코 경영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옛 포항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문화예술공방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구도심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중앙동 등 전국 51곳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해 이달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4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특색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을 계획한 포항시를 비롯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국비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온종일 에어컨 밑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도 많이 더울텐데 주위에는 부채와 선풍기의 의지에 찜통더위를 나눈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있지만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가혹한 곳은 쪽방촌입니다. 방 안과 바깥의 기온이 비슷합니다. 에어컨 살 돈이 없어 누진세 걱정은 남의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방이라고 있어도 온도가 가니까 오히려 바깥이 나다고. 에너지 시민연대가 전국 10개 지자체 에너지 빈곤층 520여 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더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지럼증과 구토, 실신 같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를 경험했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여름을 나는 이들에겐 에어컨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제도는 겨울철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까지 인식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 지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 13가지에 이르는 최악계층 복지 지원 제도는 복잡하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평균 연령 72.2세인 노인 가구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에너지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전기요금이 조금 더 감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가구마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최악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 문을 잠그거나 밤에는 운영조차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에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에야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비해 0.3% 상승했습니다. 풍목별로는 시금치가 43.8% 급등했고 배추 23.7%, 돼지고기가 10.6% 상승했습니다.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달에 비해 0.2% 상승했습니다. 울진 등 전국 5곳이 산림청의 산촌 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산촌 거점권역은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금강수나무숲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와 산림자원 공유 순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권역별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상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상주시는 물론 경북도의 농업 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농민단체는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 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1차 사업 대상지로 상주와 전북김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매년 80여 명의 청년 농육성을 지원하는 상주시의 계획안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주시는 올 연말까지 사벌면 어맘리 일대에 부지 확보를 마치고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생산단지와 청년농 임대형 단지, 보육센터와 연구소, 청년주택과 문화거리 등 50.5헥타르 규모고 사업비는 1,600억 원입니다. 상주시가 생긴 이래 단일 프로젝트는 제일 큰 겁니다. 제 자신도 기뻐고 상주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관계 무력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농과 함께 경북농민에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해 농민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민회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협의기구에 포함시키고 지역농 생산단지에 장목반을 사업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미래 농업의 모델이라는 기대와 현 농업의 입지를 좁힌다는 우려 사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크루즈가 이달부터 추석 전까지 주말 야간 운항에 들어갑니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에 운하 선착장을 출발해 송도의 수욕장을 돌아오는 50분 코스를 운항하며 46인승 연호랑호와 57인승 세호녀호뿐만 아니라 단체팀을 위해 17인승 보트도 함께 운항합니다. 경주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조계종 지도부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경주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종단을 이끄는 지도부들의 부정축제와 은처자 의혹 등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이 위태로워졌다며 총무교육, 포교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또 범대책기구의 구성과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선출을 직선제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산북도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역대학생 외교사절단 10명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대학생 외교사절단은 경북도의 해외 우호 교류 지역인 중국 링샤외족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국자청년 교류 캠프에 참가합니다. 링샤외족 자치구는 중국 서북부에 있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역이고 전통 중국 문화와 이국적 회족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곳입니다. 이들 사절단은 이어 충칭과 상하이를 방문해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발자취를 탐방합니다. 포스코가 철강 1, 2부문을 통합하고 이 부문장이던 장인하 사장을 철강 부문장으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1 부문장이던 오인환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직을 맡고 장인하 오인환 사장은 내년 중기 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합니다. 포스코는 또 홍보실과 대외협력실의 국내 부문을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하고 인사와 노무를 맡는 경영지원센터는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41개 지방공기업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에서는 안동시 환경시설공단이 나 등급을 받았을 뿐 최상위 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간 등급인 다등급에는 경북관광공사, 포항시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 평가됐습니다. 하위 등급인 라 등급에는 영양고추 유통공사가, 최하위인 마 등급에는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포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는데요. 이로 인해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가운데 동풍까지 가세의 열기를 실어나르면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더위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까지 맑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와 불쾌 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가급적이며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차가운 물을 수시로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5조는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6도, 경주가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전 해상에서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올여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무더운 날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Scoop MBC 뉴스 박신돌입니다. 자 acts, fortunately.